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자택까지 뒤를 밟은 노숙자의 흉기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어제 새벽 4시 30분경 6층 아파트 건물. 비명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소리에 이웃 중 한 명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관들이 자택의 욕조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숨어있던 25세의 노숙자 아사마드 네시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범인인 네시는 크리스티나의 뒤를 밟아 건물 안까지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시는 지난해 9월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근처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하는 등 지난해에만 4차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증오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숨진 35세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리 씨는 러커스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한 뒤 디지털 음악 플랫폼 업체에서 선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엘리트 한인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완자 전해완자